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쁘신데 마음에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또 세상 참 앞뒤에 안 돌아보고 억적스럽게 살았죠 진짜 남한테 이런 말을 하죠 나처럼 살았던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겉모습이 이뻐서 너네들이 나를 봤을 때는 누가 나를 고생해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진짜 우리가 똥물에서 손 담갔다 그래야 되잖아 나는 똥물에서 손도 담가 봤고 남들한테 정말 잘 있는데도 남들한테 뭘 팔며 맞아가면서 정말 기나긴 세월을 진짜 첫년의 인생을 살아버린 나 같아 너무나도 오랬을 때 가난은 싫었고 역시 내가 크면서도 가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내 자식들한테 또 내 가정에 나도 없는 가정 내 남편도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만나서 수저 젓가락 하나 가지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일고 온 사람이 언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내 한국이 내가 살 곳이 없으니까 애국 피해서 거기에서 뭐라도 먹고 살려고 나가서 진짜 피눈물 고생하고 살았던 분이 언니 같아 근데 거기에서 남편이나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으려만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낮에도 언니가 발품 팔아야 되고 심지어 밤에도 발품 팔아야 돼 그래서 언니는 쪽방이라 그래야 되잖아 우리가 학굿방 학굿방에 쪽방이라 그래야지 쪽방에서 쪽방 잠 새우잠을 잘고 산 사람이 언니야 내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참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조금 성격이 좀 못됐어 내가 조금 우리 신랑 내가 나를 나만 이렇게 우리 신랑을 무시했던 나만 뭐라 그러지 말고 우리 신랑이 조금 거기 먼 데까지 타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랑을 나를 좀 도와줬더라면 내가 저렇게 억적스러운 여자가 됐을까 나도 여잔데 나도 여자처럼 사모님 소리 듣고 편안하고 살고 싶지 어떤 여자가 막 수저 수뇌에 물 닦아가면서 똥통에 물 담가가면서 타국 마을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남들한테 그 저게 나 욕하는 소리인지 나 칭찬하는 소리도 못 알아 듣는 나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참 안 봐도 내 눈에 비도처럼 싹 슬쩍 지나가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 먹고 살만하고 지금은 나 이 정도 성공했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공했지 고생 많이 하셨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성공해서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 살만하면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더라 내가 살만하니까 우리 엄마가 가더라 내가 살만해서 이제 신랑하고 살만하니까 내 신랑이 가더라 딱 그짝이야 근데 내 신랑이 예를 들어서 3년 세월 뭐 6년 세월 그렇게 알았더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마음의 준비 없이 순간적으로 병원에 가는 길은 있었지만 오는 길이 딱 없게 느껴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력병력이라 그러지 청력병력인가 말도 안 나오네 네 청척병력 청척병력 같은 응 그렇게 나 홍보하면 말을 안 나오고 바른나보고 세요 그런 머리에 총 딱 맞았어 네 그래서 참 그래 가시는 아저씨는 너무 그래도 사람은 회원이었어요 네 네 일만 안 했다 포지죠 맞아요 호호 하고 다 포지는 분 네 마누라가 고생해서 집에다가 또 갖다 넣으면 그 사이에 나 안 보는 사이에 다 퍼지는 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언니가 입력이 컬 수도 있었어요 아저씨는 직접적으로 일을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는 참 사람들한테 입력을 많이 아저씨가 만들어 놨어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아무게 아무게하면 참 사람 좋은 사람 맞아요 그런 인생 살다가 법 없이 살다가 자기 살만하니까 내 고향 그리워 하면서 가신 분이 아저씨야. 맞죠? 언젠가는 내가 타국에서 고생은 했지만 내 누울 자리는 우리 한국에서 누울 자리는 우리 한국이었대. 이거 아저씨 마음 전해줍니다. 지금 아저씨 마음 잠깐만 전해줄게요. 내 누울 자리는 한국이었고 너무 사랑한 내 와이프. 아저씨가 다른 여자한테 바람을 피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단지 생활 능력만 없다뿐이지. 내 사랑한 내 와이프. 언니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큰소리를 치든 말든 그냥 아예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지나간 사람이 언니 아저씨였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또 뒷받침 아까 아저씨가 일은 안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뒷받침 해준 사람도 아저씨 맞아. 근데 그런 나한테 그때는 그 소중함이라고 해야 되지. 그걸 몰랐어요. 그 소중함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가고 나니까 그 소중함이 진짜 너무 사무치게. 너무 사무치게 그 소중함이 들어와. 맞아요. 진짜 여보 나 이제 살만 하는데. 네. 여보 이제 우리 여행도 갈 만한데. 여보 우리 한국에다가 텃밭 하나 지어놓고. 네. 애들하고 애 이야기 하면서 우리 살만 하는데. 네. 근데 그런 옆에 정말 내 사랑하는 동무 같고. 친구 같고. 애인 같고. 서방 같은 남편이. 말 한마디 남겨놓지 않고. 네. 애들한테 어떻게 엄마한테 하라는 말 한마디 남겨놓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이제는 거기가 낯설어. 옛날에는 그게 좋았어. 내 일터고 내 시험터고. 그런 낯설은 곳이 이제는 쌩해. 네. 그래서 나 밖에서 한마디 했지. 오세요. 네. 그게 그냥 한마리로 들렸지만. 우리는 다 보잖아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말을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이제 들어오시고. 네. 한마디를 전해준다면. 내가 여기서. 언니는. 이제 재혼이란 건 없어요. 절대로. 남자친구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집에 수저 올리고. 솥당기 갖다 놓고. 밥을 끓여먹으면서. 여보 당신 밥 먹어. 그를. 사주가 못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첫 남자자. 끝남자가 당신 남자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응. 남자를 만나면. 그냥. 응. 솔직히 말할게요. 네. 언니한테 돈. 난 돈 없어 하고 만났는데. 남자는 이상하게 언니 돈을 노리고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친구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네네. 어느 남자를 만나더라도. 네네. 그냥 마음이 외로우면 또 친구 만나서. 그냥 몇 주 한 잔 가볍게 하고 집에 들어오고 등산 가고. 가볍게 들어와도 얼마든지 우리가 재밌게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베트남이에요. 거기가. 응. 남자친구하고. 응.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응. 들어오면서 정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가 하고. 정리하시라고요. 정리해도. 아까 말 나왔잖아요.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아저씨의 마음이에요. 아저씨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니까 아저씨가 행복한 삶을 살지 말라 그 뜻은 아니에요. 미리 당신한테 이런 게 들어오니. 네. 내 할아버지를 타서 말해주는 것 뿐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아유 우리 남편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유 너무 살아있을 땐 미안했다고. 아까 말했잖아. 그래도 받아줬다고. 그래도 또 언니도. 또 남편이니까 또 그만큼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 진료. 아니 세계에서 말하자면 효인. 근데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솔직히 아니었어. 네. 솔직히 말했어. 그러나 그렇게 또 못하지도 않았어. 다 받아준 사람은. 아저씨나 되니까 다 받아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맞아요. 그래도. 돌팔매 돌팔매 맞아가면서 타국 생활에서. 참말로 고생 너무나 많이 한 거. 박수 보내주고 싶고 잘 참고 여기까지 이겨내신 거. 정말. 고생했다는 말 제가 하고 싶어요. 고생 많이 하셔서. 한국에 오면. 언제쯤. 언제든지 내가 오고 싶을 때. 그냥 와요. 지금이라도 당장 갔어. 지금이라도 당장. 그럼 한국에 오면 다시 또 일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일해요. 일해요. 음. 아직까지 일할 기운이 남아있고. 지금부터 하는 일은. 네. 내가 돈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일한 일은. 내가 외로워서. 네. 사람들라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뭐 돈도 불면 좋겠지. 그러나 하나의 대화가 필요한 거. 음. 애로워서 지금부터는 이러지. 옛날은 내 삶이. 맞아요. 너무 쪽팍했고. 쪽팍해서. 먹고 살아야 돼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걷어. 붙이고. 애들 등에 딱 얹고. 네. 그런 일이었어요. 그게 보여요. 틀렸나요? 맞아요. 내가 틀린 것은 막 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까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오세요. 애들 곁에 있으세요. 음. 그렇죠. 제가 더 know.